70% 세일이라고 어버! 청권사에 1 플러스 1이라고 어버! 청권사에 한정수량이라고 어버! 청권사에 야 이거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왜 사는 거야 원래대로 갖다 놔 험스터 귀여워! 키워보고 싶다! 음 이거는 300g에 5000원이고 이거는 600g에 8000원이니까 이게 더 싸네 이걸로 사야겠다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거니까 사가면 좋아하겠지? 1 플러스 1 1 플러스 1